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 살이 고소해요 쫄깃쫄깃 매콤하고 맛있네 그리고 쫄깃쫄깃 다시 먹어볼게요 뫸바 양념장은 아주 맛있더라구요 양념장은 더 잘 어울려요 양념장은 더 잘 어울려요 먹겠습니다. 오징어 마늘이 너무 맛있어 매콤하고 맛있어요 야무치 마늘 치즈 시원한 식감 오징어 드디어 시원하게 즉시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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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치즈 식감 고구멍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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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매콤한 마늘입니다. 매콤한 마늘 오이 시원한 마늘 시원한 마늘 고소한 맛 매콤 달콤하고 달콤해요 민니코메 cassis 달콤한 씹어먹는건 입안주네요 she's very dry 진짜는 맛입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뱅에 뱅이 너무 좋아요 뱅이 너무 맛있어 뱅이 너무 좋아요 뱅이 너무 좋네요 소스는 고소하고 질병을 먹으러 왔어요 나는 고소한 고소가 없어서 고소한 고소에 많이 먹어요 고소한 고소에 많이 먹었어요 고소한 고소하고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계란 너무 맛있었어요 영상의 영상은 정말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